2023년 3월 1일 미얀마 전력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라카인주의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 체결식에는 따옹한 미얀마 전력부 장관과 체나이 주미얀마 중국대사관 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체결된 건설 사업은 엔타운십에 건설될 예정인 150MW급 풍력발전소와 과타운십에 건설될 예정인 100MW급 풍력발전소, 딴뜨외 타운십에 건설될 예정인 110MW급 풍력발전소가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50MW급 과타운십 풍력발전소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세계발전소 건설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프리머스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즈 리미티드, 아시아엘코 에너지 디벨롭먼트 리미티드, 유난 머시너리 앤 익퓨프먼트 임포트 앤 익스포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력 부장관은 에너지 안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얀마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중국 대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와 세계 최대 전력 생산국인 중국과의 사업 체결에 대한 이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기술력을 도입하여 미얀마 최초 풍력발전소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양곤전력공사는 2023년 3월 1일부터 양곤지역 타운식별로 순환정전 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정전은 두 구역 A, B로 나누어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세 차례로 나누어 순환정전이 실시됩니다. NLD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효민 때인 전 양곤주지사와 산다민 NLD당 위원, 토린 위원, 윈민 아웅 위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양곤주지사는 최근 판결을 받으면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NLD당에서 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다민 위원과 토린 위원의 경우 2022년 11월 네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을 면회하여 국가관리위원회의 재선거에 대한 이해 제기를 하기 위해 NLD당 사무실을 재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다민 위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네피도 자부띠리 타운십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출마를 하려고 하였으나 NLD당에서 제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후계자라고 불리웠던 전 양곤주지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토린 위원은 레어워디 부지 부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 따야빈 대학살의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과 윈민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 NLD당 중앙집행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주장을 하며, 녹취 내용까지 있다고 하였으나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윈민 아웅 위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토린 위원에 대한 제명 조치 이후 NLD당 내부에서는 분열이 발생하면서 파벌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파벌은 세 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벌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과 윈민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구금되어 있는 지도자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군사 독재는 반대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무장투쟁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두 구금된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의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벌로 이번 제명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4명을 주축으로 형성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도 무장투쟁을 반대하며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NLD당이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을 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NLD당 정책을 고수하는 보수 정치인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와 연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벌로 국민통합정부와 협력을 하며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린 위원이 비난하는 세력으로 이들이 NLD당 중앙집행위원회 인장과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을 미얀마 번호로 인증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증번호를 받지 못해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재인증을 할 경우 해외번호로 SMS 인증코드를 발신해야 하지만 미얀마에선 발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인증을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인들은 PC버전으로 접속하여 사용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수차례 카카오톡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어 간단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센터로 각종 정보를 기입하여 미얀마 번호 인증이 안된다고 접수를 하면 사용하는 번호가 본인 전화번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 한인은 탑업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각 통신사별 앱에 나오는 개인정보를 캡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별로 달라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카카오톡 본사에서 따로 24시간 내 안에만 유효한 인증번호 또는 링크를 보내주게 되면 인증 절차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한 한인은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자 중에서 다른 카카오톡 인증 해결 사례를 에드쇼파르로 공유해 주시면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주 쉐코코 카지노 지역 부동산 시세가 투자자 유입으로 인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부동산 업체는 부동산 시세가 10만 바트에서 100만 바트까지 급등하였고, 월세도 2천 바트에서 1만 바트로 인상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샨주 출신의 화교 또는 중국어가 가능한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중국식 편의점, 식당, 미용실, 마사지샵, 인테리어, 건설, 자동차 및 오토바이 대여, 중국어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중국어 학원 등이 상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거인주, 미어아디 타운십과 빠야또네수 타운십, 탄인다리 지역 모탕 타운십 국경을 따라 불법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케펠랜드 컴퍼니는 양곤세도나 호텔과 정션시티 개발 지분 5,740만 달러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케펠랜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본 확보를 위해 철수 결정을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분을 소유한 케펠랜드와 자회사 더블피크 홀딩스 컴퍼니가 소유한 그린필드 디벨로먼트는 스프링 글라썸 벤처즈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상반기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필드 디벨로먼트는 세돈 아우텔 운영사 스트레이츠 그린필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6일 중국 외교부 아세안 특사 덩시주는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나웅훌라잉 위원장과 국가관리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만남이 있은지 거의 2주 만에 진행이 되었으며 2022년 12월 말 미얀마 첫 방문에서는 평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 방안과 마약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양국 국경 무역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미얀마 중국 국경 지역 및 미얀마 내륙 지방의 평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회담을 가지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계획을 보면 무쇠짜 욱표 철도 구간이 교전이 많이 발생하는 마구의 지역을 가로질러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6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인쇄출판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출판물에 대해선 출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개정 등 법안은 10일 비항으로 인쇄자에서 발행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에 의거하여 공보부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출판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일부 언론사에서는 기사 보도에서 노힌냐라는 단어 대신 무슬림으로 표기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6일 국가관리위원회 이민인구부 장관은 레피도 워크샵에서 2024년 10월 1일 미얀마 전역 인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조사 기간은 15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게 인구조사 설문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유엔 지침에 따라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여 각 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언어 문화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고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민인구부 장관은 2022년 12월 유엔 조정관회의에서 인구조사 실시를 위해 유엔인구기금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때 인세인 정부 시절 인구조사와 같이 지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구조사 발표에 대해 미얀마 현지 언론사 이뤄와디는 국가관리위원회가 미얀마 재선거를 202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하였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8일 국가관리위원회 교육부는 미얀마 전역에서 대학수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응시생은 16만 명이라고 하며 2022년 28만 명에 비해 거의 12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지역별 응시생 감소 현황을 보면 라카인주 약 2만 5천 명, 에어아디 지역 1만 7천 명, 박오 지역 1만 4천 명, 만달레이지역 1만 1천 명, 샨주 1만 1천 명, 양곤 지역 1만 명, 래피도 1천 명, 마귀 지역 7천 명, 문주 6천 명, 사가인 지역 3천 명, 뻐인주 2천 5백 명, 뻐친주 2천 명, 탄인따리 지역 400명, 친주 400명, 뻐야주 600명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